얘를 여기 공격받으면 기가가 올까? 야, 숨어 야생을 끌고 오라고요? 쟤 안하는데? 야, 안하잖아 안하잖아 야, 뭐 올라와서 스톱 먹인다면서요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이거 아, 얘 패시브였나? 아닌데? 저항 안하는 패시브 이게 패시브겠죠? 유어 타깃 이게 내추럴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공격명령을 또 내려야 돼요, 가까워질 때 아, 그럼 유어 타깃으로 바꿔야 되잖아 유어 타깃 아, 공격명령까지 내려야 돼? 이 귀찮은 짓을 해야 돼요? 하나만 오자, 하나만 이놈들은 찾음은 없어 이놈들은 찾음은 없어 야, 하나만 나와 제발 야, 이 뻘쭘한 상황 싫다고 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가는 길도 멀어져 아, 오케이, 소리 피해주고 딜러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씨, 너무 큰 거 왔는데? 야, 딜러포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게 남으면 어떡해 아까 얘 어디다 숨겨놨죠? 공격명령을 내려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며 야, 어디다 숨겨놨냐, 내가? 아, 씨, 미치겄네 야, 씨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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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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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두더지 위치 어디야? 두더지 위치 어디야? 야,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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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놈들이 또 있다 웨이트, 웨이트 야, 잠깐만, 두더지, 두더지 저기 뭐, 초록색 이런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얘예요 안 쫓아온다? 이 뻘쭘한 순간은 뭐란 말인가 이 뻘쭘한 순간은 뭐란 말인가 이 뻘쭘한 순간은 뭐란 말인가 죽어, 트릭해, 씨 오케이 야, 안 아는데? 야, 공격하라고 야, 공격하라고 야, 공격하라고 안 나오잖아요 으헉 공격 명령 내려도 안 되잖아 얘 지금 유어타기신데 유어타기에도 확실하게 안 나오는 야, 이 씨 아, 씨 니는 디졌다 니는 디졌다 감히 내 갑옷을 뿌셔? 기관을 왜 또 저기 보고 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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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겼다 미치겠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잠깐만 아 나 애들 봐라 애들 봐라 애들 봐라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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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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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애기 어디갔어? 잠깐만 잠깐만 나 흉기 넣고 애 놀란다 애기 어디갔어? 애기 어디갔어? 애기 어디갔어? 애기 어디갔어? 미치겠네 계단 밑에 있어요 애기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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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놀라가지고 도망치는 것 봐 고기 먹어 깜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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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니? 아 잠깐만 얘 이거 묵상공룡꺼 먹지도 못하는데? 랩턴 또 여기 왜와있어 초식은 좀 이쪽으로 빼주고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낑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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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들은 좀 빼주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흠 공격성향 중립적 이 상태로 해야지만 공격성향이 뜨는데? 아 이게 한글로 하면은 이게 원래 영어로 하면 투 뭐 포 뭐 이런식으로 뜨거든요 다음 공격이 뜨기도 하고 얘는 다음 공격이에요 하고 이쪽에 뭐 거리 수치 이거는 현재 상태로 뜨고 이러는데 이걸 공격적으로 바꿔? 한글로 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아씨 두방 다 빗나갔어 아 챙겨 얘 펜수도 못한다? 펜수도 못한다? 아파 아우 저 펄로비아 저 두더지 멍청한 놈 뭐하는게 미치겠다 김아래님 어서오세요 아 쟤 뭐하는거야 진짜 어떻게 해야돼 노노 나는 형한테 인사받고 싶은데 우리 다른 분들이 인사해준거 같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밀뱀 밀뱀 아우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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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키는 안돼도 시끄럽다 여기 뭐 한마리 있었는데 트리오더 맨날에 진짜 렉스 방향틀기 어려워서 처음 나왔을때 힘들어했는데 뭐 기가타다보니까 얘 맥스는 일도 아니네 나와 얘 쓸데없는 놈은 쟤 뭐해? 시체 먹어? 시체는 먹네 얘가 쟤는 뭐 정확한 방법을 알때까지 그냥 땅속에 쳐다가 둡시다 자리만 차지하니까 땅속에 쳐다가 둡시다 자리만 차지하니까 땅속에 쳐다가 둬요 맥스 겁나 시끄럽네 어쩔 수 없죠 뭐 들어와 너 이거 뭔데 얘? 야씨 니가 우리집에서 나오면서 왜 날 보고 소리를 질러 어 아 나 진짜 어이없는 놈 네 성종우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요쯤 이쯤 이쯤에다가 해놓을까요 야 짜져 짜져 임마 누가 봐도 저기 숨어있는 거 딱 티나는구만 아 이거 기가 아 얘 양육 언제 하냐 언제 키우고 있냐 유가 알통 저쪽이다 헷갈리지 말자 우리 냉장고 두개 있는 집이야 이게 기가인가? 아 기가 4개나 있네 벌써 아이템 수리 좀 하고 자리가 없다 캐탈 캐탈 이거 뭐야 내꺼야? 캐탈 이거 뭐야 내꺼야? 너 내꺼니? 야 너 어디가? 이놈 시끼 어디가? 푸테라 이거 뭐야 얘도 내꺼니? 아니다 아니다 아 쟤 왜 저래 아 쟤 왜 저래 제가 이거 마지막 서버에서 테이밍했던 애라 이거 설정을 제가 패시브를 안 바꿔놨나봐요 패시브를 안 바꿔놨나봐요 패시브를 안 바꿔놨나봐요 아닌데? 패시인데? 얘 어디 간거야? 어디 갔다 온거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아 내가 아까 휘파람 불었지 새들 또 어디 있나? 나 여기 근데 새가 몇 마리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캐탈 세 마리밖에 기억이 안 나 아르젠 두 마리 이속 아르젠 어디 갔어? 내가 타고 있었지 이속 아르젠 내가 타고 있었지 이속 아르젠 여기 앞에 있을거에요 이속 아르젠 예예예 박정민님 어서오세요 아 나 진짜 정리 안된다 후텔 한 마리는 저기 해양기지 쪽에 있을테고 아 나 내일부터 해양기지 들어가야되나? 할까? 뭘 깨기야 이씨 쓰러져 임마 시빌님 철강왕이시네 철 엄청 많다 너 먹고 깜짝이야 너 지금 옆에 뭐 왔는지 알았어요 이속 버리는거 십육 사팔 사사 다행히 처음에 발견한게 제일 고랩이네 아 나 진짜 가끔 만네프테라 이런거 죽였을때 아 그때 그 충격 30 32 아 이 일대 며칠전에 만넥이 있었거든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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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죠 엄청 안춘다 이제 25 줄었어요 절반 줄었어요 근데 얘가 100짜리니까 한 번에 안될텐데 프라임 기가 맷속이 없고 빨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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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살 맷속이 있나 아직? 오버하지 말고 이게 아주 짝지 깨느라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깡지 찍으면 안돼요 프라임 없다 이리와 깡지 찍으면 안돼요 프라임 없다 이리와 깡지 찍으면 안돼요 아르젠 아르젠 이리와 아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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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라임 맨 밖에 가야 여기 프라임 맨 프라임 맨 프라임 맨 프라임 맨 짱짱맨 가요 저사람 삐졌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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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이 3개 앗 149가 어디냐 149가 어디냐 바로와 푸테라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끊기지만 푸테라 한장 있어 푸테라 한장 나 있을거야 푸테라 때라 푸테라 아 갑자기 많이 끊긴다 푸테라 색깔 있는 안장이 있을텐데 푸테라 색깔 있는 안장이 있을텐데 그치 216? 야 야생이 몇이었지? 야 니가 더 고렙되면 돼 고렙되면은 뺏어다 줄게 주방리 그거 해보시면 되죠 인사해주시는거 그냥 해주시면 되죠 트리지는 어딨어? 아 여깄다 얘가 타치를 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타치 위주로 캐는 방법이? 자 우선 보면은 얘는 우선 나무 위주로 캐죠 우드 위주로 캐는데 우리 개굴형이 C버튼이랑 좌클릭을 동시에 하면 타치 위주로 캔대요 어? 진짜? C버튼이 이거야 타치 위주로 캐니? 타치 위주로 캐니? 진짜네? 좌클릭 먼저 하고 C버튼 누르면 액션 자체가 다른가? 이게 C버튼 먼저 누르고 좌클릭이 들어가면은 왜 안떠 왜 재고야? 나무 위주로 캐니? C버튼 먼저 클릭하면서 좌클릭 동시에 타치 위주로 캐니? 이러면 타치 위주로 캐니? C랑 좌클릭 동시에 하면 타치 위주로 물론 C를 눌렀기 때문에 열매도 캐는데 신기하다 C버튼만 하면 안돼요 C버튼만 하면 나무의 데미지 자체가 안들어가요 좌클릭만 하면 주변의 풀의 데미지가 안들어가죠 나무만 캐니? C랑 좌클릭 동시에 하면은 주변의 열매들도 캐니? 타치 위주로 캐니? 아 내가 이거 개굴양 뻥치는건줄 알았는데 진짜네? 오 우리 개굴양 똑똑한데? 색.. 아이 색깔 별로 안 이쁘네 아까 잘못봤네 백산대 해야죠 카르노도 없는데 방중하고 오버워치에요 방중하면 고기 먹을건데요 삼겹살 사온거 랩터 진짜 치명타들이 있으면 좋을텐데 랩터는 아크에서 버리는 공룡 같아요 초반에만 그냥 주저들 괴롭히는 공룡 나중되면 랩터 무섭지도 않잖아 쫓아도 도망가면 그만이고 이 백사만 테이밍하고 아 나 저기 암코슬로 쟤도 해야되는데 54짜리 이거 못 올라오겠지? 올라오려나? 여기는 내가 앉지를 못하잖아 야씨 테이밍장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테이밍을 했는데 자리를 못잡고 있어 지금 빛나갔대 캣찰로 가만히 안잇니? 캣찰로 가만히 안잇니? 빛나갔대 빛나갔대 캣찰로 가만히 안잇니? 얘 키 커가지고 나 맞을 것 같애 안 맞는다? 쉽게 하겠는데? 얘 못 올라온다 가만히 있어 야 총알 아까워 총알 아깝다고 이놈의 새끼야 가만히 있어 얘 왜 이리 가만히 안잇질 못하니? 아구 이 어렵지도 않은 패턴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 내가? 이것봐 야 두방이 한대 꼴로 맞춘단 말야 야이씨 아이씨 너 가만히 안있어 음성인식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 어우 좋아좋아좋아 째죠 기절 수치가 거의 다 올라갔다는 소리 군기 팡팡 ㅇㅋ 오케이 아 이 백사한테 안장 하나 만들어줘야될거 아니야 또 배워야돼 흔들지마 튕겨나간다 씨 여기 빗나갔던 것들을 회수가 할 수 있을까? 이쪽이 뭐 겁나 빗나갔는데? 회수 못하나 얘는? 화살이나 뭐 죽창 이런 것처럼 안되나? 어이씨 어이 총알 아깝다 포도 20 줄었죠? 30 더 줄어야 돼요 그 사이에 아 나 이거 한글로 해가지고 한글 검색창에 치는 순간 튕겨버리는데 카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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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뒤에 있을 것 같아 깨르노 카르노 어디 있는거야? 렉스 보다는 앞에 있을 거 아니야 안킬로 둔클레오 찾는다 찾는다 무조건 찾는다 라이노 한장? 라이노 라이노가 뭐였지? 슬슬 카르노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 카르노 배웠네? 카르노 배웠네? 카르노 배웠네 내가 카르노를 했었나 있어봐 해서 푸드 8 남았습니다 레벨 104 짜리 몇 가지 올라갈까 카르노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쪼려 뱉겠죠? 안정 없겠죠? 안정 만들어야 될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1 1 남았어요 레벨 104 짜리 155 괜찮네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아마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저게 우리 집일 거야 1 2 2